지난해 충남의 인구 성장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2015 사회지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인구는 2013년 대비 0.72% 상승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36%에 비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시군별로 천안과 아산, 홍성 등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의 인구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구 상승률이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별 인구 성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접조사는 도내 15개씩은 1만 5천 가구, 1만 15세 이상 2만 8천 76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실외 수준은 95%, 허용오차는 가구주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 가구원 플러스 마이너스 0.58%포인트입니다. 면접조사는 4만 7천 4,000g 정보대상으로 실외 수준은 5만 97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외 수준은 5만 12만 8천 10만 4000 M3라스 0.58%포인트.